네!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세ot 하이! videoえて 안녕하세요 스누퍼 입니다 네! 저희 스누퍼가 드디어 데뷔 2주년을 마주했습니다 네 저희가 2주년을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스윙분들과 함께 앨범을 제작하게 되었잖아요 이번 앨범은 노래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고 의상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앨범을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?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누퍼 2주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스누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브 앤 스퍼 스누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